이사에 걸린 이사하다가 다른 데로 좋은 거 갔다 왔지만 참다운 본체는 소절을 알고 있느냐 다만 형상들이 만가지로 변화하는 가운데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또 청양선님이 인용한 원효선님의 대성기신론 소에서 물어 대성의 본체가 되는 것은 고요하고 텅 비어 공적하며 맑고 수건 공적하며 원문은 그래 나오죠. 그 밑에 있죠. 원문 있네. 담이 충련하며 현지우현지하고 기출만상지표며 적지우적지하되 오히려 유죄 백가지담이러라. 비상표야 아니라 오한으로 불렁견기군이라.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으로는 도저히 뭘 볼 수 없다. 오한으로도 이 마음의 본체를 볼 수가 없다. 왜 그렇죠? 불안은 영광히 봐야 될 건데 외부 그렇죠? 본래 없기 때문에. 본래 없는 것을 부처임이라고 용 빼가지고 본다 하면 부처임도 어긋난 것이다. 그렇죠? 본다 하면 비루자나 부처임이라도 머리를 밟아보야 된다. 못 본다 하면 삼척동자라도 그 밑에서 엎드려서 절을 해야 된다. 아득하고 아득하나 어찌 만물의 밖을 벗어났겠으며 공적하고 또 공적하나 오히려 무사람들의 말 속에 있는 것이다. 만물의 밖을 벗어나지 아니에서나 유관과 천안과 해안과 다 있네. 그렇죠? 법안과 불안과. 안 읽은 사람은 죄 뿐이네. 가만 보니까. 그 본체를 볼 수 없고 말 속에 있으니 진리, 뜻, 말씀, 설법 이 네 가지에 통달한 사람도 능히 그 모습을 설명할 수 없다. 말이나. 이것은 불과 사의한 것이다.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논한다고 그것이 있어지고 안 논한다고 사라지고 이럴 문제가 아니다. 허공이 있으라 한다고 있는 것이고 없으라 한다고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원래 없는 것이 돼서 이렇게 같이 늘 있는 거잖아요. 공중이. 그렇잖아요. 예를 들자면. 마음이라고 하는데 있다가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아니다. 지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없는 걸 어떻게 지우냐고. 아무리 지우기가 좋은 게 있다 하더라도 이 허공을 어떻게 잡아 쬐고 뜯고 이렇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것도 뺄가버스는 임금처럼 해가지고 지웠다 이러면 안 되지. 남 눈 속이고. 이런 건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이렇게 강의 들으면서 이렇게 신경 써가지고 뭐 있겠거니? 이렇게 쳐다봐봤자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신기할 뿐이라. 뭐가 신비예요? 어휴. 말이야. 말이야. 말 있는 게 없고. 축사하면 가만히 있지. 그 말이 많이 아는데. 착하잖아. 이거. 그렇죠? 어찌 이렇게 저절로 우리가 듣고. 이게 삐치거든. 삐. 듣는 것도 삐치고 보는 것도 삐치거든. 환하잖아요. 제가 법무사 했을 때 맨날 가름질러 법문하면 맨날 그래도 뭐가 그래? 환한 게 묻는 사람도 없어. 이렇게 환하잖아. 이렇게. 이렇게 환하잖아. 영역하잖아. 49제 지낼 때 뭐입니까? 시, 청명, 영역, 약야, 해덕, 돈정, 법신. 그게 바로 이 법체라. 법체. 흔히 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참다운 본체고 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온갖 사물과 사물이 천변만화하는 현상들이다. 이런 대목을 읽으면서 기분이 좋은 것은 선임은 선임 대로 어른선임께서는 따로 해석하셨고 나는 내 나름대로 이론을 갖추고 있는데 글을 보다 보면 서로 사상이 똑같으면 그때 기분이 좋아요. 우리 어른선임하고도 기분 좋지만 청량국사나 원효선임이나 똑같이 해석해놓으면 더 기분이 좋은 거라. 그럼 어떤 데 이제 원효선임이 좀 이상하게 선어서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원효선임이 틀렸네. 내가 맞네. 이라고 또 가는 거지. 그런데 저는 얼마나 원효선임을 좋아하는지 원효선임이 틀려도 거기를 따라가고 싶은 거라. 왜냐하면 사랑의 눈이 멀면 째보도 좋은 것이야. 꼼보도 좋은 것이고. 그렇죠? 원효선임이 틀려도 나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원효선임이. 그런데 원효선임이 싫어하는 사람은 원효선임이 아무리 잘나게 해놔도 원효선임이 싫은 것이라. 희한해요.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희한해요. 틀렸는데도 원효선임이 다른 분들하고 의견이 다른 대목을 접하면 이럴 때가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써놨을 때는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지 분명히 다른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데는 10명, 20명을 찾아도 처음보다 원효선임하고 뜻이 다른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살짝 의심을 하지. 설마 원효선임이 잘못 보신 걸까. 걱정도 되는 거야. 왜냐하면 원효선임이 틀리면 내가 틀리기 때문에 어쨌든 원효선임이 맞도록 해놔야 되는 거야. 강의하면서 한두 번씩 원효선임이 찬란한 정말 찬란한 이분이 안 계셨으면 원효선임이 저는 원효선임을 보면 완전 옹골찬 씨앗이라 분명히 심으면 아무리 박토나 어디든지 그것은 싹이 날 수밖에 없어요. 원효선임은 완벽한 거라. 천년이 지나도 몇백 년이 지나도 그것은 시절에 인연이 된 사람한테는 그 싹이 탁 트게 되기가 있어요. 진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심은 저는 안 해요. 그런데 뭐 이렇게 여기서 뭐 글이나 몇 개 배우고 뭐 된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철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딱 접근해서 들어가서 완벽하게 해야 돼요. 그거는 일단 다르게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끝내놓고 이와 사를 다른 방향으로 설명하면 이에는 여자가 되고 사는 남자가 되면 요소부터는 이제 의견 동의할 수 없으면 안 읽어. 이에는 사람이고 사는 남녀야. 이에는 사람이고 사는 남녀노소야. 됐어요? 이에는 사람이고 사람은 저기 사라고 하는 것은 빈부기천이라. 됐죠? 남녀노소, 빈부기천 이러한 형상들이 형상이 되면 이와 사는 서로 대립의 관계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이는 절대 나타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사는 누구를 의지해서 나타나요? 내가 이렇게 앉아있어요. 이를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 없어요. 이걸 약이 새끼나 이염성과 시인 행사도 불렁견 여러분들 절대 나를 볼 수 없어요. 불렁견 범소유상인 개시 험악이나 모든 사는 육신이라고 하는 게 유식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색법과 신법이 있잖아요. 이 색법은 반드시 뭐로 형성되세요? 지수, 하, 풍 능은경에서 지수, 하, 풍, 공견, 식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수, 하, 풍으로 내가 형성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부모한테 제일 먼저 올 때도 자궁에 앉아있다가 한 줄기 바람 풍대가 지나가면서 따뜻한 열기가 돋았고 물기가 촉촉이 돋아났고 3주차가 지나면서 만져질 듯 안 만져질 듯 물렁뼈처럼 밍글밍글하다가 그러니까 한 줄기 지나가는 그 바람이 평생토록 숨결로 유지가 되고 그때 돋아났던 7시 얼마에 돋아났던 따뜻한 온기가 평생토록 체온이 되고 그때 돋아났던 물기운이 마중물이 되어서 계속 다른 물기운을 끌어당기면서 5주차가 지나면 자궁 속에서 이마가 생겨지고 양 어깨가 생겨지고 두 무릎이 오체가 생겨지잖아요. 근본으로 이 색이 처음으로 생겨질 때 이 오체가 생겨지기 때문에 내 근본에 목숨을 다해서 기여한 데서 뭘 합니까? 오체? 투지를 하잖아요. 오체 투지를 하거든요. 7주차가 지나면 눈, 코, 이끼가 버려지고 손톱, 발톱이 생겨지고 산부인과적으로도 요즘 능력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7주차 49일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이렇게 일주일마다 지나가던 바람 이런 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때부터 열 달을 채우잖아요. 그죠? 열 달 차가 한꺼번에 치거든 뒤에 거는 38주까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 4대가 지수, 하풍으로 이렇게 뭉쳐져 갔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어떻게 떠나요? 제일 먼저 왔던 그 바람이 떠나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온기, 돋아났던 열기가 식게 되고 사늘한 시체가 되죠. 우리가 죽으면서 그 다음에 물기운이 빠져나가고 흙기운이 마지막으로 빠져나가고 제일 마지막에는 제일 먼저 왔던 식체 영가라고 하는 거 그죠? 영식이 동화야 우리 그래 하잖아요. 그 영가가 제일 마지막에 빠져나가죠. 다 떠날 때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중에 2고 나머지는 다 4잖아요. 그죠? 내가 말라고 이런 얘기까지 깊이 해가지고 스스로 진도 안 나가고 마는 거 절에서는 그렇게 세밀한 구석구석 하나까지 다 돼가 있는 거예요. 사람도 쳐다봐도 속눈썹하고 요 눈썹하고 요 머리카락하고 아이고 요 생긴 요 꼬라지 보면 너무 잘생기고 모신 걸 떠나서 너무 오묘한 거예요. 통째로 오묘한 거야. 한두 번씩 해가지고 요 대백에 요 동화백화점 현대백화점 가봤자 이마탄 명품이 저거 다 백화점 덩어리째 가져와 봐라 아이고 택도 없는 거지 택도 없는 거지 신비로운 것이라 그게 안에서 진리라고 하는 거 참생명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장엄하고 어떻게 활용해서 그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하는 게 이거 세주 묘물 여기서부터 보는 거겠죠. 우리 자 그 다음에 덕의 모습을 깊고 현문문에 드러났도다 작용은 번다하게 일어나지만 항상 여여하고 번다하게 일어났지만은 항상 여여하고 반야신경은 뭐라 하죠? 임무소 돕고 얻을 바가 없다 지주감이 상징이라 지혜는 투루 비추지만은 항상 비춘 바가 없다 진망이 융합하다 우리가 흔히 기억하고 있는 이 제8식을 뭐라 하죠? 진망 하합식이라 하죠. 그죠? 진망 하합식이라 자, 일로 보세요. 우리 흔히 인연이라는 얘기는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게 인연이죠. 인연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죠? 생각입니다. 마음은 지난 시간에 뭐라 했죠? 불고기라 했죠. 불고기 마음은 고기 혼자 일어나지 아니한다. 마음은 심불고기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불고기 묵어야 되는 거라 마음은 혼자 일어나지 않는다. 마음은 반드시 뭘 수발한다? 주변의 경계 환경 인연이라고 하죠. 그죠? 연을 한다. 마음이 인연생멸이 일어날 때 생멸이 일어날 때 이 불생불멸의 마음이 생멸로 갈 때는 뭐가 인이 되는 거예요? 진심 진심 그렇죠. 진심이 인이 되고 무명이 광명이 인이 되고 무광명이 빛이 없는 것이 연이 돼가지고 인연생멸이 인연화합이 일어나서 거기서 생멸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과 연이 화합해가지고 그죠? 그 주체는 누구예요 항상? 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심 일심 자리가 인이 되고 그것이 이제 삐끄러져 나가서 중생 노름 할 때는 또 뭐가 인이 돼요? 무명이 인이 되고 업상 무명 업식이 무명이 뭡니까? 행련시 식연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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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입 육입 초견소 수현내 엔제 치연료 유연세 생년 노사 우비고네 이렇게 쭉쭉 밀고 나가잖아요. 12연기가 그렇죠? 12연기 중에서 우리 흔히 오온이라고 하는 건 쭉 잡아가지고 이 밑에 거만 얘기하거든. 오온 12연기 중에서 미시하게 일어난 거는 우리가 그 12연기 중에서 파악하지 않거든. 그게 무명이 연행하고 행련식 식연명세 육입 연 촉까지가 이게 아주 촉이 바로 우리 분별사식의 우두머리거든. 이거 딱 보면 한마디도 안지는 악연 직건은 아끼는 아예 딱 있으면 웅크해지고 안 나눠주는 아취 그 다음에 조금만 이게 벼슬이 올라가든지 교수만 되든지 박사만 되든지 뭐 어디 택도 안개 국회의원만 돼도 뭐지 아만 탱천 환경은 하나도 모르는 게 무슨 그게 왜 그래요? 말이 이상한가요? 환경 아는 게 최고예요. 그게 이제 이 네 가지가 안쪽에 딱 도설고 있는 게 촉이라고 하는 그거거든. 촉연, 수 하잖아요. 그렇죠? 수가 바로 시곤의 우두머리야. 시곤 수가 시곤이에요. 수가 수연, 애 하잖아요. 12연기의 수가 우리 여기 구상, 오원으로 따질 때는 수가 바로 시곤이 되고 수연, 애 하는 거, 애착을 딱 가지는 게 거기에 이제 시곤 다음에 이렇게 시곤은 고락이 쭉 올라오는 거예요. 괴롭다, 절겁다는 생각 있잖아요. 이게 처음으로 이렇게 삭이 돋아올라. 이 고락을 수납해가 영수증 받아가지고 수납해가 내가 납수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수원, 수원. 와, 정확하게 저를 잘 안다. 고수, 낙수, 사수, 고수, 낙수를 싹 받아들이게 되면 그 괴롭다, 절겁다는 생각을 피해 올랐던 게 뭐라 했죠? 시곤. 수원은 고락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고락이 일어나기 전에 좋다, 싫다, 애와 불혜로 해가지고 안쪽에서 이 잔머리가 제7식이라는 말라식이라는 놈이 난 싫다, 난 좋아, 나 전원 보니까 싫다 이라는 순간에 고락이 쫙 시곤에서 올라와 버리거든요. 의식에서. 그렇죠? 그러면서 딱 싫다는 생각이 안에서 딱 돋아오는 순간에 괴롭다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고개를 딱 보면 에이, 저게 왜 왔나 오늘 수업 내 혼자 하, 나 이제 다음 주부터 안 와야지 이런다니까 고가 이렇게 탁 올라와서 땡기면 수가 되고 이것을 부풀려서 이미지화 시키는 거야. 내가 괴롭다, 저놈 때문에 얼마나 괴롭고 막 아, 소름이 돋겠다 이런 생각에서 하잖아요, 머리에. 상상하면 그걸 뭐라 하죠? 경북선이 어디 공부하고 왔나? 누구한테 강의 들었지? 그래, 큰 소리래요, 그런 걸. 마이크 드릴까요? 딱 상상하면 거기서 상온이에요, 상온. 왜 매실을 딱 먹는데 먹으면 쓸 것 같다고 상상을 했기 때문에 행온이 행위동작으로 넘어가면서 침이 딱 고인다. 침이 고이면 뭐다? 세곤. 침은 물질이야, 세곤이야, 세곤. 내가 남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억울하다는 생각을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억울한 게 이렇게 상온에서 행온으로 넘어가는 행위동작 하면 눈물이 뚝 떨어지면, 눈물이 떨어지면 뭐예요? 세곤이야, 세곤. 그렇죠? 절벽 위에 딱 섰는데 발에서 누가 찌러내면 아무도 없는데 여기 떨어지면 죽을 것 같다 그러면 발바닥이 지릿지릿하잖아요, 소름이 돋고. 그렇죠? 지릿지리할 정도의 상상을 하고 행위동작으로 생각이 밀려가가지고 실제 발바닥이 딱 끈거리면 무슨? 세곤이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반응이 일어나면 식수상행 세곤까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오늘 얘기하냐면 찰중선생님이 내일 모레 중도 5원 어디 강의를 해야 되는데 골치 아파서 스님이 사서 오늘 살짝 이렇게 이미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5원을 던져주면 찰중 고생도 하는데 이러면 이해가 확 가잖아요. 이것을 내 이미지로 해석하면 별로 가치가 없어요. 이거는 원효선님께서 정확하게 귀신론의 서술해낸 대목이래요. 원효선님은 5원을 저 앞에 두질 않아요. 우리가 안쪽에 있는 8식이나 7식에 절대 두질 않아요. 그 네 단계 밑에서 쭉 내려와서 수행해서 여섯 단계 밑에서 내려와서 그것부터 5원의 식원은 여기다가 딱 박아놨다니까요. 그분이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그 자리에 이었겠어요. 의식 분별을. 이런 것들은 수업하면서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조견 5원 개공도 중반야 신경 하듯이 하면 안 돼요. 중반야 신경 하듯이 한다고 하는 것은 뜻도 모르고 평생도록 목닥치면 안 주면 가나 봐라 돈 내봐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조견 5원이라면 조견이 어느까지 들어가야 되고 행신받냐 바라밀다. 행이 깊은 바라바라밀다를 원래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원래는 행이 깊은 바라바라밀다라. 깊은 바라바라밀다를 행할 때가 아니고 행이 얕은 바라바라밀다라고 했고 행이 깊은 바라바라밀다라고 했고 그걸 모르니까 번역해가지고 엉터리를 해놨는데 엉터리 했는 것도 따라한 놈은 더 엉터리 아니까. 따라했는 번역을 하면서도 싱그시 웃는다. 옛날 사람들이 이걸 몰랐겠냐. 다 알았지만 번역을 안 한 이유가 있거든. 행이 깊은 바라바라밀은 바로 고의로 현상을 타고 올라가는 무생법인부터 행이 깊은 바라바라밀이라고 그래요. 안쪽에 아만 같은 게 아만, 아겐, 아치, 아이라고 하는 이게 다 칠시기가 떨어져 버린 사람들. 산배로 깊이 들어가서 이 벽도 뚫고 나가볼 수 있는 사람들 진짜. 팔찌보살. 그때부터 행이 깊은 바라밀이라고 하거든. 행이 깊은 바라밀. 그것도 내 이미적으로 얘기하는 건 별 의미 없어요. 철저히 경전에 어거해서, 수행에 어거해서. 경전은 수행에 어거해서 써놓은 겁니다. 내가 몇 개 안다 해가지고 침나보고 약지 보고 이래가지고 지금 내가 이 약을, 이 책을 이런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런 책 만들어져, 그렇죠? 이게 하음경이다, 이게 용학보감이다, 동의보감이 아니고 이래가 사람들 쭉 나눠줘봤자 의미가 있겠어요? 내 얕은 소견에 내 얕은 몇 개 머리 아플 때 무슨 약 먹고 무슨 약 먹고 부작용, 임상실험도 제대로 안 해보고, 그렇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허주이라는 사람은 명의로서 다 사람을 낱낱이 치료해보고 그 부작용까지 검토해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난 뒤에 동의보감을 쓰는 사람은 의미가 있어요. 여기 있는 하음경이라는 것은 숱한 사람들의 임상실험을 거쳐가지고 형성된 책이에요. 이게 수백 년에 걸쳐가지고 경전 하나가 형성되었다. 부처님이 직접 서라고 안 서라고 하시는 문제도 아니에요, 지금. 옛날에 의사들, MRI 만져본 사람들 몇 명 있지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토대가 되고 토대가 돼서 뭐가 됐어요? 오늘 아래 영상의학도 있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기계도 발달되고 그렇게 다 발달되고 경전도 마찬가지예요. 숱한 수행자가 목숨 바쳐서 일생을 걸고 가가지고 이게 왜 선으로 가고 똑같은 게 여기 왜 들어와 있지? 왜 들어와 있지? 그런데 이게 전부 거길이니까 다 돼가 있어요. 이게 글로만 보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진만 교철 나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했는데 그래요. 범심이 겸 불심이로다. 범심으로서 불심을 본다. 이거는 청량국사가 사람들이 금방 떨까 싶어서 이렇게 해놨다고 그래요. 범부가 곧 중생이 곧 부처다. 막 먹으려고 달게 되거든. 도둑놈도 지다 부처다 하고 달게 되고 이러니까 그거는 아니다. 이러면서 여기까지 밝혀놨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살이 상수라. 이와 사는 같이 닦는다. 사와 이를 상으로 닦으니 근본지의 의자에 부처의 지혜를 구하도 왔다. 이수사변이라. 이치라고 하는 것은 사가 사를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라. 자 보세요. 여기에 지금 난초가 이렇게 꽃이 피가 있어요. 이치라고 하는 것은 이치는 지 혼자 드러날 수 없으니까 사가 변하는 데 따라서 이렇게 이치가 이제 따라가지고 해야 되는데 꽃이 피면 꽃이 피는 쪽으로 힘을 더 주고 그죠? 도단할 때는 잎이 피는 쪽으로 힘을 더 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자라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은 뭐다? 사. 사실이에요. 사. 자라게 하는 힘은 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육체적인 체력도 있지만 정신적인 삼매력의 법력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심력이라고 하는 건 마음의 법력이라는 것은 무한강대한 것 삼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심력을 본체대로 본심대로 쓰기 때문에 그게 본래 면목이라는 거거든요. 본래 면목이 바로 우리 본래 힘을 쓰는 거지. 본래 힘은. 그런데 왜 못 쓰느냐. 사람마다 부채미가 똑같은데 왜 우리가 못 쓰죠? 업식이. 그런데 어떤 사람을 쓰고 어떤 사람을 못 쓰다가 왜 쓰고 못 쓰고 차이점이 있을까? 그것도 업장의 차별 때문에. 업장이 지극히 무거운 놈은 악업장 있는 놈은 안 된다고 그러거든. 악업장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결석 잘하는 사람들. 아니 그게 내가 얘기 아니고 책에 나와 있어요. 신장 결석, 요로 결석. 담성은 뭐라 그래요? 넘어갑시다. 오늘 하루 외화에 가야 될 건 다 까붕도겠는데 이수사변 따라해보세요. 법성계에서는 뭐라 했죠? 불수자성, 수연성. 그게 이수사변입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원리는 없고 제대로 된 원리를 아는 사람은 뭐다? 현실이 변하는 데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어야 된다. 얍삽하게 그렇죠?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가늘고 길게 살자. 이게 이수사변이에요. 진짜 우리는 그래야 돼요. 굵고 짧게 산다는 사람들은 전부 뭐예요? 고집불통, 암암불통이요. 우리는 절대 죽으면 안 돼. 남이 욕하면 욕 덜어먹고 잘못되십니다. 살살 빌고 살아야 돼. 왜? 우리는 부처님의 법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욕되고 뭐 추하고 이런 거는 내 아만 떨려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누구다. 여래의 하담 여래. 여래를 부처님을 짊어지고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조그마하게 자존심 상하게 창피시럽게 창피시럽게. 창피시럽게도 가야 되고 뺄거벗어도 가야 되고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가늘고 길게. 그러니까 시집밥 한 꼭지라도 먹은 사람은 우리 중도는 머리 깎고 가사 입고 이렇게 했으면 오롯이 가늘게 길게 아부 떨리면서 손이 발이 되더라도 빌면서도 살아야 돼. 그렇죠? 우리는 빌어먹는 사람이잖아요. 아침에 예불하고 빌고 이래야 아침 밥 줘. 사시불공 올래야 또 빌어야 또 뭐여? 정심 줘. 저녁 먹어놓고 또 어떻게 법당 가서? 또 빌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빌어먹는 너무 약하나? 그런 사명이 우리한테는 딱 있어야 돼. 우리는 어떻게 됐든지 잘난 척보다는 부처님부터 그랬으니까 차재거리 차재거리 첫 대목부터 눈물 나잖아요. 입사위대성이어서 울고 싶어. 가슴이 지금도 찡하잖아. 입사위대성 했단다. 사위대성을 들어갔단다. 그래서 우리는 빌어먹는 부처님 지금 거룩하신 분이 사위대성 같은데 풍요로운 성에 그렇게 좋은 데서 살지도 못하고 어떻게 성 밖에서 그렇죠? 이야 볼 위에 섞이지도 못하고 부처님 같은 분이 왕궁 밖에서 사셨다는 거야. 입사위대성 가슴이 아프잖아요. 기원정사 총도감이 누구 했죠? 사리불 사리불이래요. 사리가 분명하니까 사리불이 기원정사 총도함이에요. 지혜가 제일이니까. 목재는 뭐 소가 뭐 소가 다 사리불이 다 했거든. 이 시대에 뭐 사리불 같은 사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불사로 그렇게. 늘 기원정사가 하나씩 건립되죠. 저는 하원경 읽으면서 이런 느낌이라고 읽기서는 하는데 지나친 과장법이기도 하는데 남들이 들 때는 하원경을 읽으면 매일 산이 하나 생겨지고 매일 바다가 하나 생겨지는 것 같다. 저 바다는 왜 넘치지 않느냐 하원경에. 저 바다에는 보배가 있어서 쏟아지는 물을 보배가 다 머겁는다. 우리 마음속에도 보배가 있어서 어떤 법문이든지 세상에 뭐든지 다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진여의 보배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차고 넘치고 암암떨고 이렇게 우쭐대지 않는다는 것. 그렇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똑똑히 변해야 될 것과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것이 사리가 분명한 거예요. 이게 안 변해야 될 때 저게 변했으면 이상하게 되는 거라. 저기에다가 막 담배연기를 갖다 쏘고 이러면 저기 난초가 어떨 것 같아요? 죽어버린다. 술 먹고 난초 이렇게 키우고 난초가 꼬불꼬불해진다. 혀 꼬불어진 소리 하듯이. 60필 제일 위에 보세요. 걸림이 없는 이유로서 2가 4를 따라 변한다는 것을 세상에 예를 들어 설명하면 사찰에는 2판이 있고 4판이 있다.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조금만 더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첫 시간은 마치고 두째 시간은 돼가지고 새지 묘음품 들어갑니다. 사득이윤이라 사는 이를 얻어서 원융해진다. 융화가 된다. 사는 천차 섭입이 무의로다. 참 사가 제대로 안쪽에 진리의 마음을 진심을 얻었다 이라면 그 현실이 진심을 가지고 대한다면 모든 조건의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산매에 들어간 사람은 갑자기 마음이 갑자기 넓어져 버린다. 별안간에. 확 변한다고 그래. 확 변한다. 산매에 들지 않으면 사사건건 따지고 대받고 저래 사람은 그런다. 우리 어른 선생님이 오죽하였으면 되는데 제가 성질이 별로 안 좋으니까 같이 나하고 살았던 제자 선생님들 더 하니까 불칼 같으니까 항상 걱정되니까 절에서는 발 위에 누가 내 발 위에 똥을 사놔도 시비하면 안 된다. 또 옆방에서 뭘 하는지 관심을 가지지 마라. 무관심해라 소리가 아니고 시비를 하지 마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올해 본사가 해인사인데도 법무사가 어떤 데서 20몇 년을 살았어요. 20몇 년. 그래서 살기도 참 힘들지. 환경 덕분에 잘 지내고 잘 살아왔는 것 같아요. 여기서 오늘은 두 가지는 다음 주에 시험치겠습니다. 하나는 이수사변. 하나는 사득이용. 여기 사득이용이나 제가 여기 앉아있는데 안에서 이 판이 쓰러져서 의식불명이 되어버리면 이 몸체가 버틸 수 있겠어요? 틱 꼬부러져서 일러서지도 앉지도 서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안에 뭐가 반명이 바치고 있어요. 그죠? 이 판이 바치고 있어요. 이 사판이 현실이 될 때까지. 그죠? 보는 것도 그렇고. 보는 힘은 이 판이지만 눈 아래를 통하지 않으면 볼 힘이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오늘 왕복서 여기서 이사 내지는 채용 이게 거칠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까지만 해놓고 잠시 쉬었다가 조금 쉬면서 한번 이렇게 좀 절여하시고 다음 시간에 1회차 설법 세주 묘원품 거가걸락 생신분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